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다렸던 게스트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매번 방송할 때마다 모셔달라 이분 왜 안 나오시냐 이런 얘기들이 채팅창에 가득했던 그 손님을 오늘 드디어 모셨습니다 김영익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우리 김영익 박사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오신 게 언제셨죠? 한 3달 안 됐어요 안 됐나요? 한 달 전에 저녁에 저녁에 한번 오셨었구나 아침에 나오시면 두 달 되신 것 같아요 우리 김영익 박사님과 함께 지금 시작을 조금 안 좋게 보신다고 봐야 되겠죠? 조정극면이라고 조정극면입니다 그런데 조정극면이라고 보시는데 인터뷰 하신 거나 헤드라인 보면 엄청난 폭락이 온다 빨리 현금 확보해라 이렇게 헤드라인 뽑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론사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어서 보니까 그래서 헤드라인만 보면 안 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박사님 생각을 좀 업데이트를 좀 해보면 어쨌든 가장 궁금한 게 또 출근길이고 하시니까 지금 결론부터 좀 들어가 보면 지금 경제와 주식 시장을 감안했을 때 어떤 국면입니까? 지금 스태플레이션 이야기가 되는데요 물가는 오르고 그다음에 경기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동안 주가가 올랐던 거는 저금리 그다음에 경기 회복 기업 수익 증가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지금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 조정 공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가끔 나올 때 선행지 순환 변동지 통계청을 기초로 아주 제가 만든 건데요 제가 이걸 보고 상반기 상승 3분기 조정 4분기 중후반 반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선행지 순환 변동지가 7월에 정점을 치고 8, 9월 떨어졌거든요 이게 경기에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그런데 이게 11월 12월 내년 초까지는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등 국면이 자료 좀 띄워주세요 반등 국면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박병찬 부장님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하락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직 저점은 아닐 것 같고 지금 이런 국면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 내년 초까지는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문제는 정고점 3,300 정도 이걸 돌파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어렵다 선행지 수가 하락 국면에서 일시적인 반등일 거라는 겁니다 아마 코로나로 함께하자고 그러면서 서비스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늘 4분기 후반 내년 초에는 경기가 하강 국면인데 수축 국면인데 약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반영해서 주가도 4분기 중반 내년 초까지 상승을 하는데 정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또 경기가 내년 2분기 이후로 다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전망해보면 그래서 주가가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계속 박스권이고 박스권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차트만 놓고 보면 한 3,100 수준 되면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의 관련성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나올 때마다 일평균 수치랑 우리 주가를 비교하는데요 그렇죠 주가가 먼저 오르고 일평균 수치를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일평균 수출을 그래도 너무 앞서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한 33% 과대평가되다가요 지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지난 9월 말 보니까 한 12% 정도 과대평가 정도가 축소됐거든요 12% 과대평가면 10월 저점으로 보면 거의 붙었겠는데요 지금은 지금 제가 어제 1988 기준으로 해보니까 그래도 한 8% 정도 과대평가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출이 좀 내려오니까 네 그래서 제가 현 우리나라 주식시장 국면은 경기도 회복되는데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갔다 그래서 주가하고 실물 계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시는 자료들이 대체로 2005년, 2006년 이 정도부터 시작하는 꽤 긴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보면 이제 대충 그 흐름은 맞긴 한데 물론 이제 우리 주식시장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20년, 30년을 보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상당수는 그래도 당장 3개월, 6개월 혹은 뭐 한 달? 이 주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저 그래프들이 과연 지금 1개월, 3개월 혹은 6개월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적정한 그래프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적정한 그래프나 앞서 선행지수 이거였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3분기 주가 조정이다, 4분기 중반 이후 반등이다 이것 가지고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가대평가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 중반 이후 반등?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연말까지 저점은 넘어간 거네요 저점이 아직 조금 더 저는 이달 말 다음 달 초가 아주 초단기적으로 보면 4분기 초기까지는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월말 혹은 다음 달 초 정도가 더 위험할 가능성이 좀 높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는 주가와 실물 경제의 괴리가 축소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 축소가 아직 아까 12%냐 10%냐 8%냐 그게 더 줄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기준으로 보면 한 8% 정도 남아있다 물론 딱 거기 가는 것은 아닌데요 아직도 주가가 고평가 영역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종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금융 불균형 문제죠 금융 불균형 일본에서 금융 불균형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부채가 많다 자산가격이 많이 올랐다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를 거꾸면서 각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중앙에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은 정부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부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가 앞으로 좀 더 단기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지금 피치가 10월 1일 날 미국 정부가 원만하게 부채 상환 한도를 조정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1년 8월 달에 S&P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 내리면서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이 앞으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12월 3일까지 연장해 놓은 거잖아요 협상을 연장해 놨는데 매년 반복되는 건데 피치가 바이든 행정부 첫 해인데 신용 등급을 낮춘다? 저는 이런 부채나 그다음에 대부채는 너무 많거든요 2011년 8월 달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S&P가 신용 등급을 낮춰놨고요 그다음에 무디스는 국가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해놨습니다 아웃룩이라고 하죠 그러면 언제든지 내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세밀하게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국과 헝다그룹 문제는 중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9%, 10% 높은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투자, 특히 건설 투자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가 그렇게 고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GDP 대비 160%가 늘어났죠 이게 헝다그룹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많은 기업들도 부채가 높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헝다만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 불균형 두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부채가 많이 늘어났어요 기업 부채가 97년 GDP 대비 107% IMF 경제기 직전이었는데요 지금 111%로 그 수준을 넘어섰고요 저 기업은 대체로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이나 그 부채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거죠? 네, 우리나라 기업 전체 부채입니다 상장기업으로 치면 저 정도는 아니요? 네, 상장기업은 이보다 훨씬 더 낫겠죠 네, 그런데 97년 외환위기를 우리가 뼈아픈 구조증을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이때는 가계가 건전했고요 특히 정부 부채가 GDP 6%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70조 가까운 공적자업 투입해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가계 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지금 우리 정책당국이 이걸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정부 부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 가계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돈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채 문제에서 이렇게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산가격 거품 이야기가 되는데 저 같은 구시대의 사람들은 GDP 대비 시가총액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워롬보패 형님도 보시잖아요, 버핏 짓을 하고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거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2분기 데이터가 최근 발표됐는데 GDP 대비 시가총액, 미국 전체 시가총액입니다 332%거든요 그래서 2000년 이후로 평균이 180% 그다음에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볼 때는 경제에 비해서 미국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미국 금융 자산 중에서 가계가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걸 나타낸 지표인데요 올 2분기 53%입니다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48%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47%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올랐던지 아니면 미국 가계가 주식을 너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낮을 때는 주식 말고 뭘 갖고 있어서 주식 비중이 낮은 건가요? 채권 가지고 있었죠 채권 채권하고 은행의 그래서 이렇게 급락할 때는 주가가 또 급락해가지고 사실 주식 비중 양은 별로 안 줄어들었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비중이 많이 줄어든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 2분기 데이터 보니까 직접 투자하는 22%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요 간접까지 구하면 24%로 그 가계 자산 대비? 네 금융 자산이 그래도 2007년 2008년에 25%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보다는 우리나라는 좀 낮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가계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불균형이라는 것은 가계 부채에 비롯한 여러 경제단체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다음에 자산가에 거품이 지금 발생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는 정책 당국에서 해소하려고 한국 내의 금리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은 금융이 대출 지급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시장에 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이걸 언제까지 치통해 줄지 그래서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좀 있으면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고 빚도 너무 많이 늘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군요 현재 상황 그래서 테이퍼링 문제가 중요한 거죠 미국 인플레이가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도 생산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마는 어제 중국은 11% 미국은 전년 동기 대비 12%더라고요 비비아이가 네 전년 동월 대비는 이거는 80년대 이후 그렇게 물가가 오른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미국도 테이퍼링하고 뭐지않아 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가 보통 2023년이라고 했는데요 요새는 2020년부터 내년부터 금리 인상할 것이다 내년 말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왜 그러느냐 물가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선 수요 측면에서 보면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에 접근하고 있어요 GDP 갭률이라는 게 실제하고 잠재 GDP 갭인데요 수요 측면에서 경제가 좋아지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공급 측면인데요 제가 유가하고 물가하고만 관계에 그려놨습니다만 지금 유가 많이 오르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하면 통화 재정 정책으로 물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하면 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영국 베일리 중앙은행 총재가 영란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반도체 집은 생산할 수 없다 그다음에 트럭 운전사도 데려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이 오면 중앙은행 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초 파울 연준 의장도 물가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이 경기예요 지금 스탱플레이션 나오는 게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OECD에서 매월 각국의 선행지수를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청 선행지수가 7월에 꺾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OECD도 7월에 꺾였습니다 정점으로 8, 9월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하락인가 추세적인 하락인가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망해보면 추세적인 하락이라는 것이죠 경기 선행지수면 주로 뭐예요?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 주는 거거든요 각 국가별로 시계 따라 타는데 그러면 어떤 지수들이 들어가 있는지 주가지수도 들어가 있죠? 주가지수도 들어가 있고 장단기 금리차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고율 주수, 그다음에 수출이 뭘까? 주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볼 때 경기가 이제 작년보다 좀 안 좋다, 좋다 이런 걸 이제 계속 수치로 나타내 주는 거, 이런 거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OECD 전체 선행지수에 평균적으로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한 4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꺾인다는 것은 조만간 4개월 정도 선행했으면 올 연말 이내에 OECD 전체 선행지수가 꺾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차를 두고 내년에 모든 경제 지표들이 나빠질 것이다 저는 사실 물가 금리보다도 이 경기 둔화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금리도 좀 오르고 물가도 오른다고 해도 주식시장, 이게 지탱할 수가 있었던 것은 경기가 좋고 기업 수익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기가 꺾인다는 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꺾이고 나서 얼마나 떨어질지에 대한 건 아직 전혀 나온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 선행지수 제가 예측한 것은 내려갔다가 올 연말 내년 초에 잠깐 반등했다가 내년 전체적으로 하강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물론 제 예측입니다 그런데 OEC 선행지수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 선행지수가 떨어지면 아마 내년 경제성장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IF,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같은 데는 그동안 경제성장률을 지난 9월까지, 8월까지는 계속 올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OEC 전체 선행지수가 앞으로 몇 개월 이내에 저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다 이게 전 세계 경기 둔화 조짐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서서히 떨어지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급락하면 경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냉각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선행지수를 지금 지켜보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수출하고도 OEC 전체 선행지수가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나라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를 3개월 이동 평균을 그린 겁니다마는 기저효과 때문에 급등했다가 좀 많이 증가율 앞으로 낮아질 거거든요 OEC 선행지수가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나라 GDP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수출이 실질 GDP 기준으로 한 44%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 둔화되면 아마 우리 경제 성장률도 내년 1분 기준까지는 괜찮을 건데 2분 기후로는 점차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수출은 저게 절대 금액입니까?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입니다 물론 이제 통계를 또 잘 해주셨겠습니다만 작년과 올해는 사실 좀 통계를 저렇게 대입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해는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작년에 코로나 전 세계가 3.1% 마이너스 성장했는데요 이거는 1930년 대공황 이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 리폐를 가급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등향률이 아주 급기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동평균이나 제가 12개월 이동평균까지 씁니다만 한 달 한 달보다도 조금 더 이동평균을 쓰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수님의 쭉 발표하신 표나 뭐라고 하죠 스토리의 어떤 전개를 쭉 해보면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나올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들에서 간헐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빠지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아지는 그런 거시경제 환경이 연출이 되면 주가가 어떻게 강세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헐적으로 나오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내년 상강받기까지 보면 물가는 계속 높은 수준이도 하고 경기는 둔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내년 하반기에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일부 국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3분기부터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물가가 안 내려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네요? 네. 그 후로 시차를 두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승률이 많이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 가면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쇄 이런 단어들이 좀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를 어떻게 올리나요? 내년 하반기에 올릴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기 침체되고 물가는 내려와 있는데 금리를 왜 올리죠? 그런데 연준이나 우리나라 한국의 통화정책을 할 때 보면 미래 지표보다는 현재의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금리 상승의 시점이 2023년에서 2022년으로 당겨진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2022년 초는 절대 아닐 거고 왜냐하면 테이퍼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테이퍼링 끝나고 바로 한다고라도 내년 3분기 말이나 내년 4분기가 될 텐데 그때 정도 되면 경제 환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침체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이면 연준에서 계획대로 그냥 그래도 우리는 마이웨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1분기 데이터가 나오니까 1분기 데이터까지는 굉장히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2008년 8월에 금리를 한번 인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2008년 곧바로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래보다는 통화장치를 할 때는 현재의 경제지표를 더 중요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금리 많이 못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못 올린다? 못 오른다? 시중금리도 많이 못 올리고 시장금리는 많이 못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기향 나왔으니까요 지금 미국의 실질금리가 국고채 10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러니까 국고채 10년 수익률이 지금 1.5% 안팎이고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5.4%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4%예요 이 실질금리 마이너스 4%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피셔방경시라고 해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이다 실질금리를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니까 실질 GDP 성장률 그 대용 변수로 사용하거든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앞으로 정말 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걸 예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으면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과거 보면 미국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되고 나서는 대부분 경기 침체가 왔어요 안 갖고 오셨군요 제가 나중에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래프를 하나 더 추가해서 보내드렸는데 저희 자료에는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4% 된 경우는요 1970년대 후반 그때 고유가로 고물가 저성장 그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4%였고 지금이 그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미국 경기 굉장히 힘들 때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은 앞으로 시장에서는 갈수록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금리 마이너스 4라는 건 지금 금리가 1%인데 물가가 한 5%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죠 지금 우리나라 10년 국제 수익률이 한 2.2% 안팎인데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최근에 2.5% 정도 올랐거든요 6% 우리나라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4% 정도 되는데요 미국하고는 비교할 게 안 되죠 미국은 4% 우리는 마이너스 0.4%인데 어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앞으로 시장에서는 경제성장률을 굉장히 어둡게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통계상의 기저효과는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래서 양국 간의 차이를 놓고 보면 우리 금리가 더 이상 더 올라가는 것도 되게 이상한 상황이네요 저는 우리 금리도 여기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금리를 결정하는 게 경제성장률인데요 제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추정해보니까 1%대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국은행의 자금순환기업 기준입니다만 지난 6월 말에 848조 현금선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은행도를 덜 수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하다 보니까 은행은 돈이 들어오면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출 규제하면 그 돈으로 은행들은 채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금리 떨어지죠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금리보다는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을 전망할 때 경기다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뭘 못 살 거 아닙니까? 근데도 물가는 막 올라갈 수 있나요? 이게 공급 측면에서 물가성 그러니까 요새 기업들 가보면 그동안 상품 가격들은 일정한 가격으로 수주를 받아놨거든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금 이익이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기업들도 물가를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자동차 가격도 내년에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살 거 같으니까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역마진 받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정 프로님 말씀하시는 건 시차거든요 이제 물가가 오르면 우리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고 나중에 또 물가가 떨어지죠 생산이 줄죠 그건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고요 물가가 오르면 내년 가서는 실질 소비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여튼 우리 교수님의 뭐 이건 이제 그냥 교수님의 모델에 의한 예측이시니까 단기, 중기, 장기로 보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단기로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 조금 더 바닥을 한번 볼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 그래도 좀 더 괜찮은 모습 보이다가 결론적으로는 내년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경기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추가도 더 빠질 거다 장기 추세 꺾였고 주축가로는 장기 추세 꺾이거나 꺾일 거고 중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반등이 있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좀 더 빠질 거다 이렇게 정리되네요 그래서 아까 박병찬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안정적 지형에서는 이런 경기 순환에 따라 투자해야 된다 거친 지역, 험준한 지역 이런 게 말씀된다 이런 거는 경기 순환하고 관계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 전체적인 주가지수보다는 주가지수는 작년 하반기에서 올 연초까지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 상승세는 힘들 것이다 자료가 박스권이고 박스권 하다니 내년 하반기는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종목 공부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줄이던가 네, 그렇습니다 줄여서 현금 갖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현금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산가가 떨어지면 현금 가지고 있으면 모두 자산을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만 몇 퍼센트라도 현금 가지고 있으면 저는 내년 하반기에 모든 자산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사는 건 괜찮습니까? 그다음 해나 다다음 해쯤 괜찮아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이제 희망을 찾으려고 해요? 난 찾아야 돼 희망 없이 못 나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니까 희망 없이 못 삽니다 우리 김영익 교수님의 뷰도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3프로TV는 강세, 약세 어느 일방의 의견만 전달해드리는 채널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뷰의 어떤 시장관에 대한 취사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강세, 극단적인 약세는 없어요 사실은 아까도 종목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사이에도 헤쳐나갈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전략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버무려져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이 결정이 되니까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다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영익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